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짜로 사랑하는 분 인사드립니다. 너보다 느러진 제니틀에 만나서 멋지게 풍뎅이 있으며 백년 치자치다가 아주 던지가 않아 결국이야 아프겠지만은 자아들 여쩍에 난 잊은 것을 하늘 속이 시원하단다 우린 우린 향해 이 일은니 그러니깐 정신을 차려라 자아들 여쩍에 난 잊은 것을 그러니깐 정신을 차려라 다시를 타고 떠나간 사람이 두 번 다시 찾지 않겠다 너보다 느끼러진 제니틀에 만나서 멋지게 풍뎅이 있으며 다시를 타고 떠나간 사람이 해결 지나 지나 지나가 아주 던지가 않아 열부리냐 아프겠지만은 이 일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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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